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중구 중앙동 40계단 문화관 앞입니다 40계단 문화관 문화관 앞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부정산 게시판이 오랜만에 제가 찍습니다 40계단 문화관 앞에 부정산 게시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찍습니다 혜니츠가 지금 안나오는데 혜니츠가 지금 안납니다 아 여기입니다 40계단 문화관 중간에 40계단 문화관 있습니다 과핀 게시판입니다 예 촬영 들어갑니다 전세반 보니깐 매매반 입니다 전세반 매매반 입니다 전세반 보니깐 매매반 발견이니깐 매매돈입니다 전세반 보니깐 매매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괜찮은니깐 매매돈을 감시하러 가야 되니까 발견이 웬일렛을에게 상대하면서 올라가게 보니깐 신청을 넣습니다 전세반 보니깐 신청은 내장 및 곧백을 Armed과 한국 상대해부 담을 수 있습니다 전세반 보니깐 예매돈의 중으로 상대해자 감사합니다. 이곳으로서 부산중구동광동 40계단 문화관 앞에 있는 게시판, 부동산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 40계단 문화관 중구동광동 감사합니다.